지난 밤 있었던 글로벌 이슈들 함께 체크해 보겠습니다. 수요일 시장에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던 크레딧 스위스가 간밤에는 20%가량 상승하면서 마감했습니다. 장 초반에는 30%까지도 폭등했는데요. 스위스 중앙은행으로부터 최대 540억 달러, 우리 돈으로는 70조 8천억 원의 자금을 차입하기로 밝혔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선순위 채권 일부를 또 최대 30억 달러에 환매할 예정이라고도 전했는데요. 크레딧 스위스는 이번 옵션으로 핵심 사업과 고객 지원을 영위할 수 있을 거라고 전하면서 고객 요구를 기반으로 은행을 더 단순화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러한 결정에 대해서 월과 코멘트가 몇 가지 또 나왔는데요. 벤코버 아메리카는 스위스 중앙은행의 지원은 결국에 크레딧 스위스의 현재 체제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을 거라는 점을 시사한다 이렇게 이야기했고요. 반면에 J.P. 모건은 크레딧 스위스를 현재 경쟁사인 UBS가 인수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지금의 상황은 현재 진행 중인 시장 신뢰의 문제라면서 현상 유지는 크레딧 스위스에게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다 이런 분석까지 제시했는데요. SV뷰 사태에 이어서 크레딧 스위스의 사태는 또 어떻게 일단락이 될지 계속해서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중국의 소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의 검색 엔진인 기업 바이두가 어제 자세히 인공지능 챗봇인 어니봇을 공개했습니다. 그러나 다소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이면서 이날 홍콩 증시에서 바이두는 8주간 최저치를 기록하게 됐는데요. 바이두의 CEO인 로빈 리는 어니봇은 아직 완벽하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사용자들의 피드백을 통해서 계속해서 발전할 것이라는 점을 전망했습니다. 그러면서 총 650개 업체들이 어니봇 생태계에 합류하게 됐다 이렇게 전했는데요. 미디어와 은행 그리고 자동차 제조업까지 다양한 업체들이 제휴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시장의 기대는 충족시키지 못한 모습이었습니다. 정치적으로 민감한 문제에는 어떻게 대답할지 여러 가지 관심이 쏠렸던 이슈들이 몇 가지 있었는데요. 여기에는 뚜렷한 답변을 내놓지 못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전날에는 오픈 AI가 챗GPT의 새로운 버전을 공개했다는 점 어제 살펴봐 드린 적 있었는데요. 블루버그 통신과 CNBC를 포함해서 외신들은 AI의 미국과 중국의 경쟁 구도를 강조하려는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중국이 혁신적인 기술을 보여주길 바랬던 사용자들에게는 다소 실망감을 안겨주게 됐다 이렇게 분석하기도 했습니다.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는 챗봇 시장인 것 같은데요. 앞으로도 흐름을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는 틱톡 소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이 틱톡의 모 회사인 바이트댄스에 대해서 창업주가 보유 지분을 매각하지 않을 경우에 미국에서의 사용을 전면 금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바이트댄스는 현재 글로벌 투자자들의 60%의 지분을 가지고 있고요. 나머지는 중국인 창업자 장희민과 직원들이 각각 20%씩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이번에 중국 쪽 지분을 매각하도록 해서 틱톡에 대한 공산당 영향력을 줄이겠다는 포부인데요.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그동안 미국의 공화당 의원들은 미국 행정부가 틱톡 보안 위협에 대해서 강경한 입장을 취하지 않는다고 지적을 해왔습니다. 강경 대책을 촉구해 온 건데요. 때문에 미국 의회에서는 얼마 전에 틱톡의 미국 사업을 금지하는 법안을 발의했고요. 이어서 이번에는 지분 매각 지시까지 하면서 최후 통첩을 했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어제 영국에서도 정부 업무용 전자기기에 한해서 틱톡 앱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발의했는데요. 이렇게 최근 국제사회에서 틱톡 사용 금지에 대해서 강경한 대응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되면서 간밤에는 스냅과 메타가 또 반사 이익을 누리는 모습이 포착이 됐는데요. 스냅은 7%, 메타는 3% 넘게 올랐다는 점 함께 고려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소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맥도날드 관련한 보도가 나왔는데요. 맥도날드가 본격적으로 신규 매장 증설에 나섰다는 보도였습니다. 맥도날드는 최근에 치폴레 최고 개발 책임자인 타바섬 잘로트라왈라를 신임 수석 부사장으로 영입을 했습니다. 잘로트라왈라는 치폴레를 포함한 세계적인 레스토랑 브랜드에서 부동산 관련 사업을 주로 주도해왔는데요. 맥도날드 측은 잘로트라왈라를 새롭게 CDO 포지션에 영입을 하면서 매장 신설에도 속도를 내겠다고 전했습니다. 올 한 해 동안 전 세계 1,900곳의 매장을 오픈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요. 이 중에 900곳 이상이 중국에, 그리고 400곳 이상은 북미와 유럽 곳곳에 개설이 될 예정입니다. 이 중에서도 특히 미국의 새 매장을 오픈하는 것은 2014년 이후 처음이라고 합니다. 이런 가운데 맥도날드는 메뉴를 줄이고 또 자동화 기술을 활용하는 등 다른 변화도 함께 진행할 거라고 전했는데요. 관련해서 다음 달 3일까지는 인력 감원 조치도 계속해서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맥도날드의 이러한 새로운 변화들이 또 실적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계속해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뷰 박유진이었습니다.